안녕하세요 여러분 여기 월세로 나온 전원주택이 있어 가지고 오늘 한번 이렇게 나와 봤습니다 여기 위치는 경남 함안군 여항면 주설이 여기 골짝 안쪽이죠 상당히 해발고도가 높은 곳입니다 이 위치가 산 정상에서 한 산분흥선 그 정도 위치고 이렇게 보시면은 전부 앞뒤 사방이 다 산으로 이렇게 둘러쳐져 있는 그런 전원주택입니다 오늘 토요일인데 지금 뭐 주인 되시는 분은 여기 오신 것 같지는 않고 지금 집이 이렇게 비어 있습니다 비어 있는데 정원도 꽤 좀 넓게 났네요 꼭 펜션 같은 그런 분위기가 좀 납니다 이집 대지 면적은 총 200평 이고 예 그 안에 전원주택 금평이 1층도 33평 2층도 33평 똑같은 구조로 되어 있답니다 그래서 2층만 지금 월세로 내놨는데 월세가 보전금이 천만원에 월세 45만원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단기로 전원주택에서 좀 살아보시고 싶은 분들은 이런데 한번 알아보시고 살아보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생활 정보지에 보면은 간혹 어쩌다가 한 번씩 월세로 전원주택이 나오는 게 있습니다 여기도 보니까 이제 주인이 그 이집을 팔려고는 하는게 아니고 뭐 아까 이야기했던 요 2층은 월세나 전세로 그렇게 가능하다고 합니다 1층은 아마 그 이제 주인장이 와서 여기 계속 살지는 않은 것 같아요 주인도 집주인도 한 번씩 와서 이제 자기가 여기서 전원생활 주말이나 이런데 와서 해야 되니까 2층만 지금 월세로 임대를 내놨습니다 예 지금 정원이 상당히 넓거든요 200평 중에 저기 데크까지 다 합쳐도 제 생각에는 뭐 한 50평 정도 될 것 같고 150평 저 뒤에도 보니까 텃밭으로 쓸고 있는데도 있더라구요 요 정원이 정원이 한 뭐 한 60평 70평 예 그 정도 되고 저 뒤쪽에 이제 나머지 어 한 한 4 50평 되는 면적이 저 뒤쪽에 나중에 좀 이따 보여드릴 텐데 거기가 이제 텃밭 자리인데 아이고 이 지금 정원도 여기 풀이 이제 나기 시작합니다 예 집에 앞쪽에는 데크가 있고 어 저기 보면 바베큐 그릴도 있네요 바베큐 그릴도 있고 예 데크 위에 이제 저렇게 그 테이블이 있죠 예 그래서 꼭 제가 보니까 분위기가 꼭 펜션 같은 그런 기분이 좀 듭니다 아 보니까 집도 거의 뭐 계단이 이렇게 2층으로 바로 올라갈 수 있는 계단이 있어 가지고 1층하고 2층은 공간이 좀 분리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 2층을 예 임대로 저고 임대로 해서 이제 월세 들어오셔도 문도 지금 별도로 여기 2층 문이 따로 있지 않습니까 이제 계단하고 들어오셔도 주거 공간은 완전히 1층하고는 분리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아 이 집에서 보니까 저 여왕산 꼭대기가 저 멀리 보이네요 바로 예 이 집 주위에도 전원주택이 한 대여섯 채 보입니다 예 골짜기 인데 완전 골짜기도 지금 앞도 지금 산으로 멀리 앞에 막혀 있고 계곡은 요 밑에 있는데 한 100m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이 집하고 그래서 계곡 내려가는 길도 뭐 잘 없는 것 같은데 계곡을 내려가시면 저 밑으로 내려가서 계곡에 들어갈 수 있는데 이 집 오른쪽 보니까 예 한 4, 50평 되는 이런 텃밭이 있는데 지금 나무 한 뭐지 대추나무 하나 있고 이렇게 비어 있습니다 비어 있고 지금 막 풀이 나기 시작하는데 농사는 이거를 개관해서 지으면 되는데 아이고 이거 이 정도 텃밭도 솔직히 넓습니다 40평 50평 이 면적도 만만치 않아요 농사지어 나무 그래서 뭐 시골에 텃밭 있지 않습니까 10평만 하면은 한 씹고 먹을 거 충분히 나옵니다 뭐 풋고추를 심던 뭐 여러가지 채소류 상추 뭐 이런 거 심어도 10평도 솔직히 많아요 한 5평만 하면은 한 집에 먹거리는 충분히 작양을 해서 자급자족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전원주택 바로 옆집인데 옆집은 간단하게 1층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집을 지어 놓고 텃밭 여기 있지 않습니까 여기 상추하고 막 있는데 요 정도가 한 5평이거든요 요 정도면은 충분합니다 이 채소 있지 않습니까 여름에 엄청 잘 자라거든요 풋고추 같은 거 뭐 세포기만 심어놔도 한 집 먹을 거는 충분히 나옵니다 마을 맨 위쪽에 이렇게 절이 있네요 절 이름이 용지사입니다 용지사 여기 한번 볼까요 용지사라는 절이 있는데 이 절도 오래된 거 같네요 신라범종이 있는 모양인데 야 여기 바위 틈에 지금 호수를 꽂아가지고 이렇게 용이죠 용 용머리에서 물이 이렇게 졸졸 흘러내면 지금 뭐 불경을 외고 있는데 아까 저 밑에 그 골새로 나온 전원주택이 있으니까 약간 들리기는 들립니다 근데 크게 뭐 소음이 방해될 정도는 아닌 것 같습니다 여기 절 뒤편에 제일 높은 마을 위치인데 엄청나게 어리어리한 전원주택이 있습니다 요 밑에가 아까 월세로 내놓은 전원주택이고 여기는 진짜 자연인들이 살만한 그런 곳입니다 조용하긴 진짜 조용합니다 절의 불경소리 외에는 동네에 개 짖는 소리 말고 아무것도 안 들립니다 여기 르티나무 아래에는 마을 공동정자 정자가 이렇게 또 놓여져 있습니다 근데 여기 동네가 보니까 원래 시골집은 하나도 없어요 그냥 전부 다 새로 개발해서 이렇게 전원주택으로 들어온 집이 한 10여 채 정도 있어 보이고 옛날 시골 마을 자체는 마을 자체가 없는 산골짝이죠 절 뒷편에서 이렇게 보니까 마을 전체가 이렇게 내려다 보이는데 여기서 보니까 경치는 참 좋습니다 오늘 뭐 황사하고 미세먼지가 심해서 그런데 경치는 참 좋네요 마을 전체가 이렇게 쫙 보이고 여기는 솔직히 자연인 하실 분들이 들어와야 될 것 같습니다 교통도 안 좋아서 자동차가 꼭 필요한 지역이고 여기 올라오는데도 오르막이 오르막길이 꽤 좀 심하더라구요 집은 마을 입구 쪽에 있는 집인데 마당에 이렇게 보시면은 테니스장처럼 소금 뿌려 가지고 롤라로 다지는 거 있죠 그런 식으로 해 놓은 것 같습니다 풀이 하나도 안 나 있지 않습니까 지금 뭐 잔디 관리하기 어려우시면은 이렇게 테니스장처럼 소금 뿌려서 롤라로 이렇게 다져 놓으면 풀이 잘 안 나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마을에서 조금만 내려오시면은 이렇게 계곡이 이렇게 있습니다 계곡이 여름에 수영할 정도는 안 되고 물놀이 할 정도 되니까 자연인 하실 분들 이런 계곡도 있는 산골짜기 환경은 괜찮습니다 오늘 여왕면 주서리에 있는 월세전현주택 근데 여기 제가 말씀드리지만은 너무 산골짜기에요 산골짜기 라가지고 물론 동네 집들은 한 10여째 있지만은 자동차가 없이는 생활하기 힘들 것 같고 자연인 하러 하실 분들 여기 뭐 전세도 준다니까 이런 집 자연인 생활 하실 분들만 꼭 한번 자세히 알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영상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